눈이 와요. 올라간 김에 눈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기대 중이야. 너무 맛있겠다. 어떡해. 아침이 너무 잘 들어가는데? 아휴 시분도 와. 위에 이 빨간 열매들이 완전 크리스마스 같아요. 되게 예쁘다. 지금 저는 올해 처음으로 설산에 놀러 왔어요. 눈 가득해. 설산 위로 올라가서 1박 2일 할 예정입니다. 지금 눈이 조금씩 내리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눈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엄청 멋있는 전경이에요. 지금 더워서 출발을 했었던 모자를 들고 가고 있어요. 앞에 풍력발전기가 보이는데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예쁘다. 오늘은 생각보다 날씨가 안 추워서 지금 0도입니다. 더워서 출발할 예정입니다.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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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얇은 걸 입고 가려고 하다가 추울까봐 두꺼운 걸 입고 올라왔는데 박지에 가서 입는 걸로 설사에 너무 오랜만에 왔나봐요.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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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오랜만에 설산을 왔어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게 전부 다 눈에 휩싸인 산의 모습이에요. 아, 좋다. 올라간 김에 눈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기대 중이야. 여기 풍력 발전기가 이렇게 돌고 있고 저는 쭉 위로 더 올라가서 쉴만한 곳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쪽 오는 길부터 눈이 조금씩 조금씩 더 쌓이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올라가면 좀 눈이 많이 쌓여있겠다 해서 엄청 기대를 하면서 올라왔는데 딱 올라오자마자 겨울왕국 같은 모습이 딱 보여서 지금 너무 만족스러워요. 바람이 많이 불어. 날씨가 선선하니 좋은데 날씨가 선선하네요. 자, 이케없음. 맛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저 앞이 완전 뽀얗게 안개에 휩싸였어요. 이게 뭐지? 몸은 지금 땀 범벅이에요. 얼굴은 또 차갑고 하니까 노천탱하는 느낌이야. 겨울날에. 여기 바닥이 차도 왔다 갔다 거리고. 사람들도 왔다 갔다 거려서. 염화칼슘이랑 이런 정리를 조금 해놓으셨거든요. 스페치를 챙겨오긴 했는데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오히려 땅 상태가 좀 괜찮을 때는 스페치를 하면 체력 소모도 더 심하고 더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스페치 안 차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좋아요. 갑자기 막 눈 바람이 몰아닥쳐요. 오늘 눈이 좀 올려나봐요. 우와. 갑시다. 약간 바닥이 돈가스 빵가루 같아. 여기는 아예 발전기가 안 보여. 지금 풍목 발전기 소리가 들리는데 안 보이죠? 저 위에 있어요. 보이세요? 보이세요? 막 춥지는 않은데 코가 찡찡대. 몸은 여전히 땀은 나고. 코는 찡찡대고. 이게 무슨 좋아야. 지금 출발한 지 한 1시간 정도 됐어요. 바람이 좀 더. 이제 이 길을 따라서 한 코개만 넘으면. 굉장히 부착해요. 콧물. 고등 생길 것 같아. 너무 이쁘다. scared. Unlike 10 Avoid や Emory이 nach JK 오랫동안 나 Think! 오 도착! 도착! 도착했어요! 하늘과 맞닿아 있는 태기분교가 나올거고 저기있다! 누가있나? 다른 분들이 계시나? 아무도 안계신거같애 오? 전세? 오 전세인가봐! 아무도 없어요! 어? 어? 야영금실 야영금실 진짜 오랜만에 왔는데 생각도 못했네? 다시 갑니다 왜 전세캡인지 알겠어 여기까지 그래도 왔으니까 여기에서 못먹어서 그때 캠핑장이나 이런곳으로 이동을 해봐야겠어요 여기까지 지금 오는데 3시에 출발해서 지금 5시가 됐는데 출발에 다가서 도착하면 무슨 소리야? 해가 져있을거 같은데 우선 이동을 좀 해보겠습니다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네? 이거 박배낭을 외고 눈꽃 트레킹을 왔어요 좋네 해가 죽어있는거같아요 야영금실 저녁이 되니까 바람이 많이 불어요 눈도 오고 여기에 오려고 5시간 걸려서 도착을 했는데 뭔가 아쉽다 눈꽃어요 기분이 약간 돈가스같이 이렇게 됐어요 포슬뽀슬하고 돈가스 튀김 그거같아 뭔가 토르가 나타난거 같아요 너무 어두워졌어 지금 한 반절 좀 넘게 내려온거 같은데 조금만 더 가면 될거 같아요 중간중간 풍력발전기가 수산하게 돌아가요 불을 번쩍번쩍 불을 번쩍번쩍하면서 돌아가고 있어요 따뜻한거라도 뭐 여기서 먹고 가야되나 그러기엔 너무 어두워질까 오늘 백패킹 온다고 하루때나 이런거를 다 안 챙겨왔는데 아 생겨올까 그랬나봐 지금 좀 아쉬워요 어떡하지 어디로 가지 어디가 좋을까 체력은 지금 약간 뿜뿜 돼있는 상태에요 처음에 이 옷을 입고 했단 말이에요 더 죽는줄 알았어요 땀을 너무 흘려서 좀 열어놔야겠어 그 산 전체가 비박이 안되는지 아니면 그 장소만 비박이 안되는지 모르겠는데 우선 장소를 이동을 했습니다 안득하고 좋네요 저 혼자밖에 없어요 아무도 없어 그래도 잘 곳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빠르게 텐트를 쳐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뒷가입니당 다행히 좀 더 싣고 다행히 마치 눈내린 설산에선 자제 못하고 좀 아쉽지만 아까 봤던 그 눈들을 이미지화하면서 맛있게 음식도 먹어보고 하려고요 제가 이거를 핀다고 옷을 좀 따뜻하게 지금 입으니까 거의 지금 침낭이 입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좀 추우면 불을 뗄까 고민을 했었는데 안 떼어도 될 것 같기도 해요 바람이 여기도 많이 불어 한쪽만 열어놓은 상태에서 먹고 마시고 놀 예정입니다 이게 고리가 있어가지고 끈에다가 걸어서 고정을 할 수 있어요 따뜻한 물에다가 이것저것 해먹으려고 보온병에 지금 엄청 뜨거운 물을 챙겨가지고 왔습니다 아 배고파요 빨리 뭘 먹어봐야겠어 침낭을 딱 꺼내놓고 바람에 깐 다음에 먹을 걸 딱 먹을 때 근데 이 동길 캠핑의 그 맛이 완전 최고예요 우선 음식 준비를 좀 해야겠어요 맛있겠어 냉새나 아까 땀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인어 옷을 좀 갈아입을게요 핫팩을 배에다가 하나 붙이려고요 오늘은 비화식으로 챙겨왔는데 나름 좀 열심히 챙겨왔어요 이거는 파랑 청양고추 그리고 이거는 김치찜 이거는 밥을 제가 소분해서 갖고 왔고 그리고 이 매생이 날짜가 지났는데 괜찮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거는 골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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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을 해서 밥이랑 말아먹을 거예요 골뱅이 매생이 탕 지난번에 빅바디님이랑 놀러가가지고 골뱅이를 먹으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언젠가 골뱅이 무언가를 해먹어야겠다 싶었는데 오늘 그래서 챙겨왔습니다 이거 막걸리를 하나 사왔어요 메밀 막걸리라고 써있어가지고 무슨 맛일까 궁금해서 샀는데 시작을 해야겠어 어 막걸리 냄새 어우 맛있다 메밀 막걸리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면 이게 몇 가지일까 이렇게 끓여놓고 라볶이 부분은 그거보다 옷으로 스테이로 크랑스만 로드 마요네즈 마요네즈 따뜻해졌다 따뜻해 숟가락 오 너무 맛있겠죠 달달하니 고소하니 맛인데요? 약간 단맛도 있고 매콤하고 고소한 맛도 있어가지고 몸에 기분을 높이기 딱 좋은 음식 같아 짠 여기다가 매생이 느니까 나 방금 전에 애기 난 것 같아 짠 아우 아우 맛있네 비와식하면 여기가 지금 뜨거워요 아직도 그래서 따뜻하게 손을 배우면서 먹고 있어서 그게 너무 좋아요 아우 뜨거 뜨거울 정도야 동계떼 진짜 최고야 볼베이도 맛있는데요? 음 쫄깃쫄깃다 식욕폭발 약간 무다 쓰고 있으니까 머리가 약간 청학동처럼 됐어 흐흐흐흐흐 여기가 엄청 두껍네 두 굽이야 여기는 또 다른 한단이 약간 바지 입고 다니는데 엄청 편하더라고요 너무 좋은데? 아우 좋아 잘 것 같아 오늘은 베개를 따로 안 갖고 와서 이렇게 이거 엄청 두껍네? 뭐야 왜 이렇게 두꺼워 이렇게 딱 하고 자야겠어요 됐어 신랑이 되어버렸어 양이 너무 적어 들어있세? 안 너무 적어 덜 닫아놓고 흔들었어 짠 으음 그럴 때 나는 메밀을 먹지 이것도 탄수화물 같은 거 아니에요? 다 먹었어요 통통 비었어 바다를 응 역시 맛있구만 물을 너무 많이 넣었나? 이거를 여기에 찍어 먹어야지 어머 우유에 콕 음 맛있다 코코넛 하얀 걸 좋아하나봐요 얘도 하얗고 막걸리도 하얗고 막걸리도 한잔해야겠어 이걸 먹다가 해보니까 뭐 얼음 막걸리 느낌인데 전개 텐텐 다니고 할 때도 이거 로겐을 자주 들고 다녀요 거의 메시가 3분의 2 이상? 그렇게 돼 있는 텐트거든요 네 공개에도 어차피 바람만 막아줄 정도면 되지 침망이랑 오모복 그걸 잘 챙기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오바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보온에 신경을 쓰셔야 돼요 안주가 다 떨어졌어 이렇게 다른 안주를 먹어야겠어 이렇게 고추장잎 같이 써있더라고요 음 맛있는데? 올 겨울에는 눈이 좀 많이 와가지고 서울동도 하고 해야 되는데 눈이 좀 많이 내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바로 떠날 거예요 오늘은 백이 되시 이러고 자야겠어요 그러면 굿나잇 굿모닝 진짜 완전 따뜻하게 잘 잤어요 잠에서 살짝 깼을 때 여기가 어딘가 싶었어요 요즘 따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침 날씨가 진짜 항상 다 좋은 거 같아 구시민 브레드 가져왔고 스프랑 같이 먹을 거예요 스프를 딱 이걸 찍어서 딱 먹으려고 합니다 오늘의 그릇은 이거 밖에 없어요 따뜻해 발바닥에 atte Pape 붙이고 잤어요 밖을 보면서 먹어야지 콜보 음 빵은 지금 좀 데웠어요 그래서 뜨끈뜨끈하니 너무 좋아요 짐이 너무 잘 들어가는데 이거 블루치즈 가져왔거든요 빵이랑 같이 먹으려고요 맛있겠다 블루치즈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쌤도 가져왔어요 너무 안 달고 맛있더라고요 역시 블루치즈는 맛있어 톡 쏘는구만 샤드위치즈가 너무 잘 들어가는 거 같아요 1 제품을 써서 흠이 흠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가기 전에 아쉬워서 밥 먹으러 왔어요. 뜩돌이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먹어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콩도 하나 먹어볼까요? 머릿고기도 하나 주세요. 머릿고기 하나 시켰어요. 만 원이더라고요. 맛있어? 응. 밥 먹으러 왔어요. 밥 먹으러 왔어요. 밥 먹으러 왔어요. 눈이 다 녹았어요. 눈이 다 녹았어요. 캠핑장에서 묵고. 밥 먹으러 왔어요. Now I'm drinking these mimosas every day Yeah!